미주 한인 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를 공식화하는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지지율이 작게는 4포인트, 많게는 11포인트 앞서는 여론 사이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민주당이 단합을 할 수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누를 수 있는지에 청사진이 나와야 합니다. 첫날인 오늘은 예비 선거에서 한때 바이든을 크게 눌렀던 버니 샌더스 의원, 그리고 공화당의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가 연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이번 주 격전지를 방문해 바이든 후보에 대한 심판론으로 캠페인합니다. 대통령은 오늘 아침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지난 토요일 숨진 남동생은 다른 형제 당회와 달리 자신을 질투하지 않았다는 말로 칭찬했습니다. 연방 하원의장은 우체통과 우편물 분리기계가 치워지는 사태에서 우정국장을 소환하고 결의안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은 여전히 우편 투표에 반대하면서 기금증액의 불필요성을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대통령의 행위는 민주주의 파괴라고 맞섭니다. 월가의 큰손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후보에게 더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학교가 계약해도 바이러스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가 약 30%입니다. 이들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로 자신의 안전과 자녀의 안전입니다. 공공건강 관련 이의를 전혀 해보지 않은 팍스티비 커멘테이터가 백악관의 새로운 바이러스 자문으로 선정됐습니다. 리오프닝에 찬성하는 신경방사선학 전문가입니다. 한국 사랑의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의 바이러스 감염은 미국에서도 보도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에어컨을 통한 공기 감염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납니다. 데스밸리는 어제 화씨 130도까지 올라가서 8월의 기온으로는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는 뉴스입니다. 워싱턴 풋볼 팀이 NFL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을 팀의 주장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의 신입니다. 많이 더우셨죠?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너무 더워서 더위만으로도 싸우기 아주 힘드셨을 텐데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비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치에서 아무래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숫자가 포화 상태로 보일 그럴 정도였습니다. 데스밸리도 지금 기온이 130도까지 올라가서 지금까지 가장 기온이 많이 올라갔었던 때가 1913년도라고 하던데 그때가 134도였답니다. 데스밸리에서 기온이 최고다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이라고 우리는 데스밸리를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1년도 이후에 8월의 기온 130도 이후는 어제가 최고였다고 하고요. 다른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팜데일 이런 곳도 화씨 111도였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93도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아마 체감 기온은 훨씬 높았겠죠. 114도, 111도 이렇게 올라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폭풍이 몰아치는 곳이 네바다, 캘리포니아, 북동쪽도 마찬가지고요. 몬타나 이런 지역, 애리조나, 아이다오까지 애리조나 남부 폭풍도 몰아치고 덥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밖에 있거나 집에 있는다는 얘기인데 너무 더우면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고 그리고 폭풍이 불면 또 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밖에 나가거나 집에 있거나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9시 35분경에 에어컨과도 연관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이고 전당대회는 1831년도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큰 변화는 없는데 나흘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월요일, 화요일 분위기 잡고 수요일에 이제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이 있고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이것은 민주당이 이번 주에 먼저 하고요. 원래대로라면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당대회 날짜가 한 달 넘게 떨어진 게 이번이 아주 드물게였었거든요. 원래 민주당은 7월 달이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8월 달로 연기를 해서 이번 주 먼저 민주당이 치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먼저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오늘 첫날 보면 We the people,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는 팀을 가지고 나와서 기조 연설 자체는 이제 미셸 오바마, 포스트 레이디가 하고 전 포스트 레이디가 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아직도 민주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역량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와이프가 첫날 기조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당연히 스타가 조 바이든 후보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 전날 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날 기조 연설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합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나흘 중에서 이틀의 기조 연설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후보가 됐었고 역시 본인이 대통령이기도 했던 빌 크린턴 부부 전부 연설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기조 연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버니 샌더스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던 그 해에 민주당은 예비선거를 끝내고 나서 당 내부에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버니 샌더스가 진 것에 너무 억울해하는 젊은이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당대회는 물론이고 별 관심 없어 했고 그리고 선거 날에도 아예 나가지 않았던 어떤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찍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번에는 민주당이 화합한다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지 이게 이제 선거 때까지 이어지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보여줬죠.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며칠 뜸 들이다가 조 바이든 후보를 바로 지지를 했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경우는 아이오와 예비선거 직전에 후보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고 나서 바로 저 사람 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말씀드렸고요. 버니 샌더스 후보는 힐러리 크린튼에게 졌을 때와는 달리 오 마이 프렌드 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를 강하게 지지를 했고 어제도 일요일이기 때문에 많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늘 이제 연설을 하는데요. 분위기 쫙 올리겠죠. 강조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나의 진보의 가치 본인이 아무래도 조 바이든 후보보다는 더 진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따질 때가 아니라 우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기고 봐야지 된다. 이것은 당의 화합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에미 크로바샬 전 미네소타 지금 현재의 상원의 의원이면서 예비선거 후보였었던 사람도 나오고 앤드류 쿠몰 주지사, 미시건 주지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 젊은 뉴욕주의 초선연방 하원 의원 그 밖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인 존 케이크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가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때는 본인이 공화당의 이상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공화당을 얘기를 하지만 당이냐 나라냐 할 때는 나라가 먼저다라는 얘기를 오늘 연설할 때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존 케이크식이 굉장히 오늘 연설에서는 주목해야지 되는 사람이다. 거의 모든 매체에서 다 오늘 동부 시간으로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밖에 안 해요. 다른 때는 굉장히 오래야죠. 그러나 올해는 민주당의 경우는 특히 공화당과 구별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제 세 군데 연방정부 소유의 건물에서 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아마 후보 수락 연설을 지금까지는 백악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 하는 데 비해서 민주당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는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부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화면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민주당 협회에서 당연히 생중계를 하고요. 2시간밖에 안 돼요. 2시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른 때의 전당대회보다 연설자도 상당히 줄어들었고 한 장소에서 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위스컨스인에서 대의원들은 투표를 하고 하는 과정은 치르겠죠. 그리고 연설 시간도 짧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매체에서 전부 공중파,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다르고 단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인 연설자가 전혀 없다든가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조금 덜하든 라틴어도 조금 없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민주당에서 더 채워져야지 될 그럴 문제로 지적은 되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 열광적으로 너무나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을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맹목적일 정도라는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조건 좋은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분들도 때로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조금이라도 덮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게 왜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서 열광적으로 지지를 하는데 그 열성을 민주당이 어떻게든 그 갭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갭을 넘고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한 열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바이든 후보가. 그러나 어느 정도라도 그 갭을 줄여놓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 전당대회에서 열기를 탁해서 뭔가 민주당도 불을 붙이자 하는 것이 카믈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해야지 될 일이고 지금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후보로 발표가 됐죠. 그 이후에 일주일 되는 동안에 해리스 후보가 많이 불을 붙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게 무슨 뜻인지 많은 것을 읽어야지 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지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기를 너무나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도 4포인트밖에 앞서지 않고요. 전국적인 지지도에 있어서요. 해서 50% 대 46% 또 15군데의 격전지에서는요. 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겨우 1포인트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에는 어느 정도 물어볼 때의 여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도 들고요. 그에 비해서 워싱턴포스트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론조사 결과는 CNN 방송보다는 조금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오거든요. 언제나 워싱턴포스트가 ABC 방송과 같이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12포인트를 앞서간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에서 53% 대 41%. 그런데 이것도 7월 달에는 15포인트 앞서갔는데 12포인트니까 3포인트 한 달 사이에 줄어든 것이고요. 마찬가지예요. CNN의 여론조사도 6월 달에는 굉장히 차이가 14포인트 났는데 지금은 7월 달, 8월 달 거치면서 4포인트, 10포인트가 날아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월스트리트저널도 아직까지는 9포인트 바이든 후보가 앞서간다. 50% 대 9포인트 앞서가요. 아무튼 50% 대 9포인트면 41%가 되나요? 그런데 역시 월스트리트저널과 M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도 지난달에는 11포인트 앞서갔거든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는 폭을 줄인다는 것이고 지금까지 지금 8월 달이니까 9월 달, 10월 달 두 달이 남았습니다. 두 달이 남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충분하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538같이 여론조사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이 538 보면 8.4포인트 지금 바이든이 앞서가고 그리고 또 다른 매체도 비슷하게 앞서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연관이 있고 경제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고 있다. 그 조금이라는 게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차이로 좁혀진 그런 결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위스컨신이라든가 미네소타라든가 이런 주 어떤 날에는 두 군데를 방문을 하고요. 오늘도 아마 두 군데로 예정된 것 같아요. 애리조나도 방문을 하고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이번 주 내내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는 포커스를 본인에게 돌리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그런 스케줄입니다. 예정된 스케줄로 방문하는 데 방문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지난 주말에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71살 된 동생이 숨졌습니다. 사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6월 달에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던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뭐 박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며칠 전에 넘어져서 약간의 뇌출혈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사인을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하게 마이 프렌드였고 내가 허니라고 부르는 몇 안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생의 사망을 굉장히 슬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동생은 형과 달라서 트럼프 재단에서 사업하는 데 오랜 동안 CEO를 했는데 카지노용 아틀란타에 있는 타지마을 카지노에 대해서 동생이 일을 잘 못했다 해서 그 뒤로 직접적인 사업관계는 형에게 직접 보고하지도 않고 하다가 2016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화해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조카가 트럼프 대통령 형에 대해서 나쁜 책을 쓴 것 거기에 대해서 이 숨진 동생이 소송도 하고 몸으로 막아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토요일 날 숨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에 트윗으로 그렇게 강하게 민주당을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말보다도 자극적인 말로 상중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지금 위로 누나 두 명이 있는데 형 오래전에 숨졌고 동생 숨지고 본인이 있고 아들로서는 둘째예요. 그리고 다섯 명 자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네 번째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이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날은 바이든이 어떻게 실패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 몇 시간 후보 수락 연설하기 몇 시간 전에 하기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글쎄요. 사랑하는 동생이 숨진 그 한 주 이래 할 수 있는 스케줄로서는 적절한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내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공군기를 타고 다른 곳에 선거 캠페인 하러 가기 전에 보니까 다른 때와 별로 다른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침통하다든가 슬프다든가 그런 것 없이 여전히 우편 투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예정대로 스케줄대로 이번 주 내내 민주당 때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UNSC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 드립니다. UNSC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최여 외길 32년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코지다운 오늘 처음 이제 또 사업을 다시 활발하게 시작하시는 것 같네요. 외길 32년 코지다운 거위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과 저와 전부 일상생활과도 연관이 되는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쌍방향 방송이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유튜브 등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뭔가를 써주시면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었네 하고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저랑 같은 성이세요. 용강이라는 분께서 바이든이 카멜라를 선택하는 꼼수가 트럼프를 재선에 성공시킬 것 같다고 권력욕이 상당히 강한 여성으로 지도자적인 자질의 순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정치인이라서 바이든에게 불리하다. 이런 주장을 해주셨는데요. 권력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를 하고 연방상원의원, 연방하원의원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정치인으로 당선되는 사람들까지 권력욕, 야망, 정치적인 파워 잡기 이런 욕망이 없이 당선되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남자가 할 때는 야망이 있고 대망이야. 권력욕이 아주 강하고 믿음직해라고 얘기를 하고 여자가 할 때는 그 여자가 권력욕이 강해서 압살한 꼼수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이든 후보가 카멜라 해리스를 선택한 것이 어떠한 면이 있냐면 지금 공화당에서는 예비선거 때 그렇게 본인을 비난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이든의 또 하나의 관용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It was me. 버스에서 이제 백인들이 95%인 학교를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다니는 카멜라 해리스가 그렇게 버스를 타고 버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바이든 후보가 후보 토론을 하다가 본인은 오랜 동안 정치를 했으니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든 정치인들과 전부 화합을 했다 하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몇몇 정치인들과도 화합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그게 잘한 일이야? 아니잖아. 그게 잘한 일이야? It was me.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바이든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백인 우월주의자고 흑백분리를 원하는 사람들과 비슷한 이슈에서 일을 같이 했었다는 것이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었다라고 사과를 했고 그러한 것으로 화합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어떤 포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정치인이 아주 이기려고 하면, 여자가 이기려고 하면 그거 틀려먹었어. 뭐 여자가 저렇게 야망이 세? 라고 얘기하고 남자가 하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다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가 없으셔도 조카가 있잖아요. 그 조카, 여자 조카가 있을 때 정치가 됐건 회사에서 어떤 사람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리 없이 조용히 일만 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조카의 태어난 성향에 따라서 여자라면 여자든 남자든 구분 없이 하게 내버려 두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강 선생님. 리마인드 시켜주셔서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뉴스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팍스 뉴스에서는 진행자들이 동생이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이 숨졌다느니 하니까 동생에 대해서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좋은 기억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동생은 형제 간에도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점들이 강점이 돼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재선에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로버트는 동생이에요. 언제나 나의 빅 팬이었어. 이런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무슨 질문을 하든지 나에게로 돌아오거든요. 지금 숨진 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는데 걔가 내 팬이었어. 나를 질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모여서 미국이라는 이불이 지어지는 것이고 때로는 이런 지도자 때로는 저런 지도자가 이상적일 때가 있을 테고요. 지금 쿡 리포트, 폴리티컬 리포트를 보면 이 쿡 폴리티컬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막 수선스럽게 뭔가를 내놓는 곳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믿을 만하다고 할까요? 의지할 만하다고 할까요? 여론조사나 거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Reliable Source라고 할까요? 쿡 리포트가 오늘 아침에 드디어 선언을 했네요. 다른 매체보다 늦게 선언을 한 겁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지역구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자리가 위태롭다. 민주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또 민주당은 연방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한 걸음 다가간 게 된 거고요. 지금 우정국과 우체국과 우체통과 기계와 대통령과 낸스 펠로시 민주당 이 점은 일반인으로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이 다 맞는 것도 아닌 것이 대통령은 본인은 부재자 투표 우편으로 투표하면서 부재자 투표나 우편 투표나 똑같은 방식인데 이 부재자 투표는 괜찮고 우편 투표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절대로 이거 핸들 우정국 자체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46개 내지 48개 주에서 우리가 제때에 우편 투표한 것을 배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은 왜냐하면 대통령 투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편물 많이 모입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처럼 지금처럼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이 투표장 가기 싫어하시는 경우에는 그런데요. 그렇다 한들 크리스마스만 하지 못하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요. 굉장히 많아요. 5억 개 정도.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내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몇 천만 밖에 안 되더라도. 그 정도 되는데 우편 투표는 많아야 얼만큼이겠어요. 한 사람이 하나밖에 못 보내는데 1억 개 좀 넘겠죠. 맥시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정국에서 핸들할 수도 있다. 단지 우정국장과 우정국에도 무슨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헤드도 지금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정치그룹 슈퍼팩의 헤드였던 사람이거든요. 우정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돈 많이 기부한 사람이고 전혀 우체국에서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해서 잡지 애틀란틱에 실린 것을 제가 좀 전에 우정국 자체가 핸들할 수는 있는데 지금 보면 주말에 우정국이 반 손 들었어요. 우체통도 막 걷어내가고 또 우편물 수거하는 그 기계도 많이 걷어내가고 평소에도 걷어갈 수는 있어요. 수리하고 하려면.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많이 걷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오버타임을 많이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해야지 되는데 오버타임 안 시키면서 뭔가를 딜레이하는 거. 이게 이제 운영의 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휴회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낸스 펠로스의 하원의장이 오늘 내일 모이자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쯤이면 모여서 여기에 대해서 결의안도 내고 원래 9월 17일에 우정국장을 의회에 소환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로 했는데 8월 24일로 날짜를 조금 앞당기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낸스 펠로스의 하원의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꼭 우편 투표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에 보험회사에서 편지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약 배달해 드릴까요? 저에게 주문만 하세요. 처방약 배달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소포도 있고요. 지금 이제 또 페이롤텍스 무슨 감면이 됐건 아니면 1200달러가 됐건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 실업수당도 받으셔야지 되고 카드로 받고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우체국에서 우정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곧 이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선거에도 그렇고 아니면 각종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일반인들에게 줘야지 되는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다라는 조 바이든과 버니 샌더스의 어제 강력한 메시지 낸스 펠로스의 하원의장까지를 포함해서 그 민주당의 메시지는 그 얘기입니다. 이건 소셜 시크리티 베네핏도 마찬가지고요. 택스 리턴 모든 것들을 다 우편 배달부들께서 해 주시는데 우편 배달부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데 오버타임 시키지 않고 한다면 이게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일자리에 못 나오고 있거든요. 우체국에서. 그 부분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리죠. 지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월스트리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10년 너무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의 돈을 공화당보다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보다. 이게 왜 그러는지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6월 30일까지 월가에서요. 그러니까 뭐 증권회사 또 은행도 있을 테고 부동산 회사도 있고 그곳의 회사 차원에서 또 직원 차원에서 후보에게 준 돈이 8억 달러랍니다. 8억 달러 가운데서 반 이상이 조 바이든 후보에게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이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년 너무 만에 처음인데 2008년도에는 오바마 당시에 오바마가 많이 월스트리트 그쪽에 기금을 받았죠. 그래서 공화당에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니 민주당이라면서 왜 이렇게 뭐 증권회사 이런 데 기부를 많이 받았어라고 했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었던 얘기가 기부는 그 당시에는 기부가 뭐 여러 가지 돈을 줄 때는 기대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바마라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무슨 미국에서 흑인 대통령이 나온다 이런 어떠한 기운 같은 데에 좀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려는 그런 기운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에서 그 같은 지적을 했었을 때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가 기부받은 것은 기부받은 것이고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월스트리트에 규제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어요. 프랭크 다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뒤에는 월스트리트가 또 오바마 대통령에게 실망을 하고 그 뒤부터 계속 이제 또 다시 공화당 쪽으로 많이 돈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왜 그러면 그렇게 월스트리트를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죠. 지금 제가 하도 여러 매체를 봐서요. 한 분의 예를 들어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앤드류 레드위프. 이분은 이제 그 화이트박스 어드바이저라는 해치펀드 회사를 만든 분이고 그리고 본인은 이제 당연히 과거에 공화당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기간은 물론이고 단기도 백악관에서 오늘 무슨 말을 하고 내일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환경 자체를요.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조금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엘리자베스 워렌이 되는 것보다는 일단 월스트리트에서는 안심을 했고요. 이 업계에서는 바이든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수십 년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보다는 조 바이든이 훨씬 낫다 하는 뜻에서 지금 월가에서는 바이든에게 돈을 주는 곳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준 돈보다 돈 액수를 딱 따지면 더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월스트리트에서도 10만 달러, 25만 달러 체크를 끊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4년 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크를 끊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바이든에게 10만 달러, 25만 달러 이런 체크를 굉장히 많이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월스트리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좋은데 그래서 우리가 돈 벌고 호황인 것도 좋은데 그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 같은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나중에는 월스트리트에 큰 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 돈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들 보면 마이클 블룸버그 LP 있잖아요. 대표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월스트리트에 친구도 많아요. 뭐 차얼스 스왑 이런 사람들 친구도 많은데도 심지어는 브레이트바트를 지금 최근에 사서 운영을 하고 있는 브레이트바트 가문도 이 공화당의 로버트 멀서겠죠. 로버트 멀서도 올해는 기부금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월스트리트를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직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에게 많이 기부하는 회사는 해서 엘리엇 매니지먼트 한국과 연관돼서 많이 알고 계시죠. 폴 싱어라 같은 사람, 차얼스 스왑 같은 사람, 차얼스 앤 헬렌 스왑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지금 백악관에서 끊임없이 데브라 박스 박사도 해고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렇진 않고 새로운 자문을 영입을 했는데 닥터 스컷 아틀라스라고 이분이 의학 박사이세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과거에 신경 방사능과에서 헤드를 맡으셨던 분인데 최근에는 팍스티비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해서 경제 개방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경제 개방 안 하면 사람들이 면역력이 언제 생긴단 말이지 그리고 학교도 계약해야지 된다고 출창 주장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을 닥터 스컷 아틀라스를 대통령의 백악관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어드바이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전문가가 아닌 분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오픈해야지 된다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발탁이 됐다는 게 뭐 보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부모들은 49%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계약을 하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죠. 저도 일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31%는 계약을 해도 안 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요. 미국 의학저널 소아과 의학저널에서 쭉 발표를 한 건데 보니까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넘버 원 투 이유가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바이러스 걸릴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40%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충분히 미국의 헬스 시스템이 방어해 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40%. 그 밖에 여러 가지 다 짐작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인데 부모님이 아마 아이와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똑같이 높다 하면 아이를 먼저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이보다는 아이는 걸려도 살짝 아프고 나니까 내가 걸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정말 아프지도 못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동등하게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확진자가 줄어들기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심지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선거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뉴질랜드가 한국과 비교될 정도로 아주 안전하고 그랬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유럽 쪽에 쫙 퍼져서 그렇게 됐고요. 한국의 경우는 일요일이에요. 어제 한국 날짜는 월요일이죠. 745명 새로운 케이스가 나왔거든요. 745명 전체적인 인구 미국이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죠. 미국 3천 뭐 한 2,300만 명 한국 5천만 명 하는데 745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피크 때가 2월 달이었는데 한국은요. 900명이었었거든요. 지금까지 감염자가 1만 5천 명밖에 안 돼요. 1만 5천 515명인가 그렇고 숨진 사람이 305명 되거든요. LA 카운티 한 군데와 비교해 보세요. 이런데도 한국 지금 심각하다 하는 얘기 나오면서 한국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지금 감염됐다고 하고 그 교회에서도 몇백 명이 감염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냐면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네 번째 도시인 대구의 신천지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이렇게 이렇게 잡아왔는데 지금 다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신도들이 감염이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대동소위예요.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전광훈 목사의 경우는 특히 갓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해준다라고 이렇게 믿으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NPR 방송을 그렇게 보도하더군요. 페이스북으로 전광훈 목사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사람들의 목숨을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집회를 했잖아요. 집회를 했지만 집회를 하라고 판사가 해줬으니까 판사까지 지금 엄청 사람들에게 야단을 맞는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에어컨디셔너의 경우는요.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씩 데이터가 나오는데 에어컨디셔너로 공기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입자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면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문가들은 더우니까 실내 안에 있으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문 닫아 놓으면 그게 더 심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에어컨디셔너가 전혀 에어컨디셔너로 통한 감염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뜨고 계십니다. NFL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풋볼팀이 제이슨 라이스를 지금 주장으로 블랙인데 풋볼에 블랙 선수가 얼마나 많은데 처음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오너인 댄스 다이더 씨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뭔가 커스텀 디자인을 해서 우리 시대 중요한 시기에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 커스텀 디자인으로 누군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게 바로 제이슨 라이스다. 전에 러닝백이었던 그런 얘기라고요. 이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는 에이션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미국의 인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도록 많은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계가 400만 명 넘고 그리고 역시 아버지인 엄마가 인도계 아버지가 자마이카계도 지금 440만 명 정도는 되거든요. 카멜라 해리스 자신은 본인을 블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 센서스에서 2000년부터 여러 인종으로 본인을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는 또 인도에도 방문도 하고 인도 말도 좀 쓸 줄도 알고 카멜라라는 말 자체도 로터스라는 산스크리스티잖아요. 그런 형태로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본인이 분명히 공적으로는 이렇게 블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미국에서 인종 문제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비즈니스 손실을 유네시 법률 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 그룹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최여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최여 외길 32년 코지다운 거울털 이불을 다시 찾는 고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월요일인데요.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들어오셔서 물 많이 그것도 많이 한 번 아니고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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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강예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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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